지난해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업계가 연초부터 각종 신사업을 통한 체질 개선에 한창입니다. 전통적인 화학사업에 주력하던 롯데케미칼 역시 대규모 M&A와 고부가 가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사업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합성 섬유와 페트병의 중간 원료인 테레프탈산을 생산하는 롯데케미칼 파키스탄을 매각한 롯데케미칼. 회사는 이로써 업계 대표 공급과잉 품목으로 꼽히는 PTA 사업에서 올해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2009년 당시 인수가의 13배인 약 1,924억 원을 매각 자금으로 확보하게 되는데 앞으로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사업을 강화하는 데 쓰일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등의 고부가화를 추진하고 스페셜티 사업 확대 및 친환경 소재 사업금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배터리 소재 기업 일진 머티리얼즈를 2조 7천억 원에 사들이면서 재무적 부담이 컸지만 롯데건설로부터 조기 상원받은 차익금 5천억 원, 자회사 매각 대금,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입니다. 전통적인 화학사업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상 지난해에는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매출액 20조 원을 돌파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연간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회사는 위기일수록 신사업 투자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는 미래 수소사업과 배터리 소재 사업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꼽으며 2030년까지 신사업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작년 3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 불황 속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